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 탑6 광주 콘서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공연입니다. 지금 오후 2시 26분이기 때문에 2시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요 우리 광주 콘서트 현장인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막 영상이 도착해서 우리 임영웅님 영탁님 우리 이찬원님 그리고 정동원님 장민호님 김희재님의 팬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 중계합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입장하시겠습니다. 김희재님의 팬들에게 출시 select pull crochet中 fique 연예인입니다. 김희재님의 팬들과에 있는 정리합니다. 김희재님의 팬들이 추고하십시오. 김희재님의 팬들과의 편의점이 flour and이 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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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찬 부수였습니다.